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키밍입니다 오늘은 눈 감고 투명하게 만들기를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한게 예전에 즐겨 썼던 세안밴드라고 하나요? 이거 헤어밴드? 집에서 사용했던 헤어밴드를 이용해서 눈을 가릴거에요 여러분도 눈 가리세요 당장 일단 젤먼을 넣고 오! 젤먼이 엄청 녹은거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개 더 넣어줄게요 오! 너무 끈적끈적거려 여기다 수딩젤을 수딩젤을 수딩젤 수딩젤로 녹여줄게요 어머 숟가락 어디갔지? 여기있다 오! 너무 많이 푼거 같기도 하고 이만큼 넣어서 풀어줄게요 오! 녹고있어 오! 녹고있어 많이 녹았죠? 물을 조금 넣어줄게요 아주 살짝 너무 조금 넣었네 됐어 뭔가 녹지 않고 겉돌고있는 느낌인데 이제 켄치젤먼을 넣어줄게요 이거 켄치젤먼이 아니고 켄치젤먼 어 이것도 아닌데 이거다 켄치젤먼을 오! 뭔가 엄청나게 잘떼어졌어 반만 꺼내줄게요 어 이게 반인가 일단 다 꺼내서 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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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반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쪽이 좀 더 무거운거같은 딱 반은 나눠졌네요 딱 반은 나눠졌네요 이제 다시 켜줄게요 이정도면 뭉쳤겠죠? 이게 잘 안뭉쳐가지고 그냥 꺼내서 손으로 반죽해줄게요 어머 주변에 이렇게 물건이 많죠? 잘 안뭉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뭉쳤나요? 잘 뭉쳤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댕댕해가지고 물을 좀 더 넣어야지 않나 싶어요 흐물흐물한 낙지를 만지는 기분이 흐물흐물한 낙지를 만지는 기분이 밖에서 고양이들이 싸우고있어요 흐물흐물한 낙지를 만지는 기분이 하자 눈 감고있어가지고 어디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오우 생각보다 잘 맞는거같은데 뭐야 왜이렇게 흉부틈이 심하지? 흐물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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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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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